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시장이 이제 8월달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이미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들인데 미리 이제 8월달의 관전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한국경제TV 매일 오후 1시 30분에 수익률 1등 이상로와 함께 이상로 텐텐백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이들 보시면서 시장이 핵심적인 트렌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대장주다. 아니다 자동차다. 아니다 여전히 2차전지다. 말이 많습니다. 우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은 2차전지가 급락할 것이다. 땡! 자 제가 일부러 좀 더 크게 얘기했습니다. 빠지면 다들 빠진다 빠진다 어떡하노?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안 빠지고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또 반도체 빠지면 빠진다 빠진다 오해하노? 땡! 강하게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또 반등 나오고 난 뒤에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또 나타났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르고 난 다음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다만 자 8월은 뭐라고요? 8월은 테마의 계절이 8월입니다. 자 8월은 재료 매매가 상당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8월입니다. 미국 증시에 큰 이벤트가 없습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큰 이벤트가 없습니다. 오히려 9월에 9월에 미국의 금리가 결정되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증시도 8월에 금리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큰 이벤트는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관전 포인트가 어떻게 되느냐 대표님 이차님 여기 다시 신고고 갑니까? 반도체 다시 신고고 갑니까? 장소 신고고 갑니까? 자 포인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주에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는데 자 우선은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2022년도 7월 때까지 수출입 동량지표예요. 오른쪽 거는 뭐냐 2023년도 6월 때까지 수출입 동량지표입니다. 언제 발표된다고? 1일 날 발표해요. 매월 1일 자 이걸 왜 봐야 되느냐 자 잘 보십시오. 자 반도체 반도체가 지금 2022년도 7월 달에 얼마였냐면 1,1,2,1,3 그렇죠? 1,1,2,1,3 112억 달러입니다. 그렇죠? 112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2023년도 6월 달에 얼마였냐 지금 8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반도체는 반도체는 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내려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4월 달에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달 5월 달 6월 달 우리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걸 뭐라고 합니까? 기저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요. 기저효과 이번에 55점, 60점 맞다가 이번에 70점 맞았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내 새끼 기특하다. 잘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반도체는 그 상황입니다. 아이고 역시 우리 집 장수원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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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음에 55점 맞지 않겠지? 이제는 여기서부터 꾸준하게 조금씩 올려보자. 이게 지금 반도체예요. 반도체. 그러면 자동차는 뭐냐? 자동차는 지금 5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올해는? 올해 지금 자동차가 얼마를 하고 있냐면 62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작년에 51억 달러인데 지금 4월 달 61억 달러 5월 달 61억 9천 달러 9천만 달러 자 뭐예요? 그러면 자동차는 계속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거예요. 무역수지로 본다면 지금 현재 수출입 동량 자체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얘기 나온 게 뭡니까? 픽하우스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환율이 조금 1,300원대가 이제 1,280원대 1,290원대인데 그러면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감이 일부 있는 겁니다. 그러면 2차전지는요? 2차전지는 8억 8천만 달러였어요. 8억 8천만 달러였어요. 작년 7월 달에 그런데 올해 6월 달에 얼마였냐? 9억 2천만 달러예요. 어? 2차전지도 변동성은 있었지만 중간중간에 변동성은 있었지만 작년에 피크치고 난다에 빠졌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한 번도 올라오고 있는 신고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신고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금 시장 자체가 말은 안 하지만 그냥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것 같고 변동성도 엄청 큰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수출입 동량지표라는 명확한 실적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그냥 개잡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적이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기대감과 그 성장성과 실적에 대한 것이 함께 어울리면서 환상의 조합을 이루면서 현재까지 상승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 2022년도 반도체와 자동차가 7월 중에 1위를 달성했다. 역대 1위를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자동차와 2차전지는 너무 잘했던 거예요. 지금 자동차하고 2차전지 기대감이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는 기대감이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반도체는 이 정도보다는 좀 더 잘해내겠지. 이 정도보다는 좀 더 잘해내겠지. 이에 대한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 현재 2차전지와 2차전지와 자동차는 더 잘해야 돼.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하려고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과연 그러면 과연 8월 1일 발표된 수출입 동향지표에서 더 좋게 발표가 나올 것이냐. 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보거든요. 시장 자체가 조금 선반영된다고 봅니다. 좋게 발표된다. 좋게 발표될 것이다. 지금 자동차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이번에 8월 1일 수출입 동향지표가 중요합니다. 이대로 죽지 않습니다. 주도주예요. 반드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기저효과로 올라왔지만 조정이 나타났지만 이대로 그냥 죽지 않는다는 거죠. 시장은 지금 현재 시장은 하락장이 아니에요. 먼저 그걸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은 하락장이 아닙니다. 상승장 안에서 순환매가 엄청나게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급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급락은 안 나옵니다. 대신에 여기서 가장 수익이 안 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쫓아가지 마세요. 쫓아가는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어제 유튜브에 2차전지 잡주 아니다. 우량주 입니다. 말씀드렸고 바닥을 단기 바닥을 지금 확인하는 과정이다. 했다. 그죠? 반등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한 번 더 신고가 넘어가는 그때 매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항상 손실 납니다. 신고가 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고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을 생각한다면 본인이 말하는 대로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성장성을 생각한다면 저가에서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시장은 결국에는 현재 국내 증시가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주도주 패턴 이 종목 군들에 대한 수급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최근에 공매도가 그렇게 심합니다. 지금 시장의 발목을 잡는 것은 우리의 투자 심리와 공매도 일 뿐입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면 주가 추이를 잠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도체는 선별적인 움직임이라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 글로벌 적인 부분에서 반도장비 기조들이 쉽게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말이냐 하면 지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전세계에서 지금 전공정 장비 관련해서 40% 가까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 어때요? 맞고 빠지는 그림이에요. 맞고 빠지는 그림 이었고 그리고 랩리서치 랩리서치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를 갖지만 맞고 빠지는 그림 인데 여기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오픈 뜨면서 신고가를 갖지만 여기에 조금 더 큰 그림을 놓고 보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구간 현재 있던 72달러 구간 자체가 앞에서는 상당한 저항 구간들이 작용하고 있는 구간 입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만 돌파해서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거든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물량 수화를 하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난 다는 거죠. 지금 SK 이닉스가 오늘 움직임을 보면 삼성 현재 앞으로 움직임 힌트가 될 수 있는데 SK 이닉스가 지금 현재 우상형 패턴이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봐야 되는 것이 다른 여타의 지금 미국에 대한 장비주들 보다도 SK 이닉스에 대한 주가 추이가 더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그 말인 즉슨 지금 현재 수급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좀 더 올라왔다고 봐야 돼요. 좀 더 작용을 있기 때문에 물량 소화를 해나가면서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것에 대한 키포인트는 누구다? 바로 현재는 기간이라고 봐야 돼요. 기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기간이 바닥군역부터 시작을 해서 끌어올리는 힘이지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는 크게 눈여겨볼 필요는 없다. 지금은 기간이 한 번 더 끌어올려줘야 하지만 왜? 바닥에서 잡아서 올린 것은 기간이었거든요. 나타나면 더 넘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서는 기간이 잡아줘야 됩니다. 잡아줘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삼성전자도 지금 하단에서 누가 잡았었어요?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잡았어요. 그렇죠? 그럼 현재는 기간이 아무리 사더라도 쉽게 못 넘어가요. 지금은 외국인들이 돌아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삼성전자는 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차전지도 한 번 같이 볼게요. 오늘 에코프로 반등색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는데 지금 에코프로 일단은 예상했던 위치에서 반등을 나오면서 오늘 12% 올라왔어요. 여기서 이런 수급이 또다시 이렇게 빠진다?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전고점에 대한 부분까지 한 번 더 다시 추라이가 나올 겁니다. 거기서 돌파를 하는지 단기간에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동량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되어야 된다. 마찬가지 에코프로 BM 전일 하락했지만 그 하락폭 자체를 만회하는 상승이 나타났는데 여전히 그래도 여전히 저항구간은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을 분명히 저는 보인다고 보는데 이거를 강하게 다시 한 번 더 58만 4천을 돌파를 단기간에 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동량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와줘야 된다. 자 포스코딩스 포스코딩스도 윗고리가 상당히 깁니다. 자 지금 이 윗고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윗고리가 길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지금은 여전히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남아있는 약간 극도에 흥분된 상태를 이어가는 거 자 여기에서 호재가 조그마한 호재라도 터지면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딩스 표체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자리를 잡고 넘어가는 거니까 나머지 이차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작은 호재만 한 가지만 터지더라도 지금 여기의 흐름 신고가에 대한 흐름은 좀 더 들어갈 것이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를 함에 있어가지고 실적이라는 키워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정적이고 성장성 있는 종목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8월달 발표가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는 거고 그게 변곡점에 한계 될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주를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동차주를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 자동차가 성장성이라는 게 있느냐 판매가 많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 자체에서 성장성이라는 것을 입힌다면 그것이 미국에 대한 이슈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미국에 대한 이슈가 8월달에 과연 몇 번 터질 것인가 그걸 포커스로 맞춰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도 8월달에 바닥을 찍는 지금은 픽하우츠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8월달에 어느 정도까지 바닥을 형성할 수 있을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수급이 쉽게 못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환율에 대한 밴드도 여전히 1280원도 워낙 약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지만 상대적으로 1300원대보다 1280원은 20원 낮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마진폭이 좀 더 줄지 않을까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신에 이번에 좋은 실적들 수출 동량지표도 긍정적 발표가 된다면 좀 더 빠르게 돌려나갈 수 있겠죠. 좀 더 빠르게 돌려나갈 수 있습니다. 이 주도주 패턴들을 보이는 종목분들이 대부분 다 기간수급이 붙어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현재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은 받쳐주는 역할 밖에 못하는 거고 결국에는 기간이 물량이 언제쯤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추는 게 어떨까 그것이 결국 8월 첫째 주에 대한 그림이 나온다면 8월은 조금 더 쉽게 우리가 휴가를 갈 수 있다. 8월 말 까지는 8월 달은 테마의 계절입니다. 이런 재료들이 최근에 조금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기간이 주도하는 시장이 되니까 어때요? 대용주하고 우량주가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이때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시장에서 종목군들 추경매수 하지 마시고 반드시 선점하는 매매 종목을 믿고 극협의 실적을 믿고 성장성을 믿는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8월 첫째주에 나올 수 있는 이벤트를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포인트들 잡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면서 첫째주도 강하게 한번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이 빠지면 빠진 종목을 저희는 업데이트를 항상 합니다. 시장에서 핵심적인 트렌드 반드시 잡아가는 그런 주식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상의 텐텐배거 많이 시청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해줄 만큼 저희도 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또 좋은 자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다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